지난 이야기 오늘은 그동안 나온 에피소드중에서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르세우스가 만든 문지기 윤서랑 vs 말레 꼬부기인데 이 조그만 꼬부기의 몸으로 감당이 가능할까요? 열심히 무빙과 거기 딱 꼬부기 등껍질 모드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진화 안되게 계속해서 저 진화 억제도를 챙기고 있는데 이쯤에서 한번 승범 공격 한번 날려야되는데 오 야 이거 요거 좀 쎄다 너 정말 믿어 한 싱글 소울이 우리의 천국의 권들에게 너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람에게 그런 싱싱한 사람에게 그런거야? 잠깐만 느낌이 쎄 설마 불포켓몬들은 다 수명이 짧나요? 워낙 성격들이 불같아서 그런건가? 아이고 호키롭게 그냥 무지성으로 들이박다가 얼어버렸구만 아 뭐야 그러면은 아 잠깐 진짜 불꽃숭이도 죽은거야? 안돼 아 어 야 잠시만 왜 그랬어 불꽃숭이야 말 들으라고 했잖아 아 결국 또 자기 탓을 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쯤 되면은 약간 아르세우스가 악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 너무 자비가 없는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그 표정 나왔다 모든것을 포기한 그 표정 야 포기하지마 아 놓으면 안돼 꼬부가 이렇게 간다고 그냥 어 여기가 보니 이 말은 제 말은 그들은 그들은 또 다른게 또 다른게 다시 너로 어 어 저는 아 그렇지만 그들은 이 말은 제 말은 제 말은 저의 저는 아르세우스님의 창조주 아르세우스 내 결정은 우리 모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선택이 없었지 너는 알지? 저의 녀석은 저의 녀석이였어 그리고 너의 말은 없었나봐요 가자 I've lost everything. The war, the whiskers, like, everyone. 뭐야, 결국에는 꼬북이랑 케토비 대왕 말고는 싹 다 죽은 거야? 전쟁은 패배했나 보네요. When we first met, you warned me this would happen. You knew I was doing the wrong thing. You have to tell me. How do we fix this? What can I do? We'll do whatever you want. No, that's all we've ever done. All of this is because of me. I was so sure of everything and look what's happened. Just tell me there's a way to make this right. There's a way to make this right. Blue, I don't need a soldier. I need help. I'm sorry for everything I've done to you. You're the only one I have left. Please, just to help me. Okay. Tell me what to do when I do it. I don't know what to do. Every time I think I'm doing the right thing, I make everything worse. I can't keep making mistakes. Please. Please, just tell me what I have to do. Oh, this whole time I knew you were afraid, but it's not me you've been afraid of. You gave me complete loyalty. Everything I asked of you. Everything I asked of you. Everything. Whoever gets control of you next, I pity them. Goodbye, Squirtl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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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lways had a choice. God's didn't kill anyone. You did. Nobody and I loved you. I am really a person. I am a monster. No, I'm a monster. I am a monster. Don't try to ship the player. You may not have a choice. We may not have a choice. You chose to follow. You chose to follow. You chose to follow. You chose to have, you're responsible for everything that happens. 스스로 꼬부기가 드디어 큰 한 걸음을 해내는군요 자기 스스로가 구독자 여러분들 꼬부기에게 힘을 줍시다 다같이 꼬부가 힘내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꼬부가 힘내 자자자자자자자 그러면 이제 진화 가능언 CEOs 거윽 오호호호홀호호하 겁나 세졌나봐 진화 move considerably spider inte I am the Noider normmade 모든 기술을 다 배운 최강 어니북이의 탄생 습사 거의 뭐 사이타마가 되어버렸네요 원펀부기! 와아아아 아아 너무 쎄 메리오 찍어어어 야 사실상 세계관 최강자가 아닐까 우리 꼬북이? 아니 이제는 어니북이죠 허억 허억 거북왕들 생각할까 허억 너무 떨려 자아 새로운 전설의 탄생입니다 어니북이의 전설 그아 푸른거북이의 전설이군요 이야아 목소리 두꺼워진거 봐 초 동굴보이스 초저우 거기에 있는 건 너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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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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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거 없던 그딴거 없던 어휘 그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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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 아... 불거송이 아직 살아있는건가? 설마 신에게 도전하는 거야 최종 보수는 아르세우스 그리고 디아로가 퍼기한 삼신 확정이군요 이거 너무 기대돼 기다려라 신인 신들이여 와 이번판 진짜 소름 오브 소름 그 자체였네요 완벽한 마무리였다 자 이렇게 해서 쉼님의 꿀잼 포켓몬 영상 핵노답 스타팅 3명제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이제 남은 에피소드가 한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한 1,2화쯤에는 그냥 그저 병마 스토리여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심오해지고 시리어스해지는 이야기 때문에 진짜 저 완전 핵 몰입해서 봤었습니다 띵작 오브 띵작 포켓몬 핵노답 삼형제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나오는 순간 바로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VS 포켓몬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슈바 아 아 아 아